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엔 수도권을 겨냥해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의 세르게이 소비안인 시장은 현지시간 21일 새벽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공격을 가했다면서 드론 공격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선 인명, 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1기의 드론이 러시아 방공 부대에 요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드론 공격 규모가 작년 5월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